지난 1월 강원도 태백의 한 육군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다 숨진 고 최민서 일병.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됐다 해제된 지 이틀 만에 훈련에 투입됐습니다. 영하의 날씨에 텐트에서 자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군 수사 결과 해당 부대는 병사관리 매뉴얼 중 4가지나 지키지 않거나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혹한기 훈련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관리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. 또 최일병의 상태를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과 부대원 건강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데도 소홀했습니다. 하지만 군 수사당국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형사 책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이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유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. 유족 항의에 군 수사단은 민간경찰의 수사자로를 넘겨 형사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 의견을 묻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JTBC 김재현입니다. JTBC 김재현입니다.